지금의 음악이 정말 나빠지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저희가 컴백을 하고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팬유티를 하는 거니까 귀엽고 핫하게 해주니까 그 고양이 집단을 함께 가만치고 있을 수 있어서 트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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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